할아버님! 할아버님! 아이고, 이 할아버지 장난감을 왜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야? 야, 가위로 잘라 이거. 심장 마산 준비해. 오프트 체크하고. 어르신, 최근에 가슴 두근거린 적 없으셨어요? 가슴이? 막 두근두근 쿵쿵쿵 하면서 심장이 뛰거나 했던 적 없으세요? 그게 몇 번 있었는데? 심전도 검사 결과 좀 안 좋으세요. 고혈압도 심장도 약하시고요. 약 드릴 테니까 드시고요. 카페인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,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. 달리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. 그래도 괜찮으실 테니까 다행이네요. 저는 어찌나 놀랐는지. 원목과 들렀다가 올게요. 잠시 여기 계세요? 갔다 와? 응, 갔다 와. 할아버지, 이거 입고 오신 의상이랑 장난감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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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놀리나. 딱 한 시간만이야. 이모봄!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선정을 다 바쳐서 이모봄 보고 싶었어. 나도 보고 싶었어. 이모봄. 나도 보자고. 이러지 마. 이모봄. 이모봄. 딱 한 시간이라면 우리 뭐부터 하고 놀까? 뭐든. 이모봄 하는 거면 다 좋아. 우리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 번 아... 놀고들 있다 정말. 나의 가사 이모봄